음악 지난 1994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북유럽 노르웨이의 소도시 릴리안 메르 지난 10월 8일부터 나흘간 전세계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G.I.J.N. 즉 글로벌 탐사 저널리즘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국제 탐사보도 총회 지난 2001년부터 2년마다 열려 올해로 9번째를 맞았습니다 뉴욕타임스와 BBC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뿐 아니라 제3세계국가의 탐사보도 전문기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은 박해받는 언론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권력의 비리와 범죄 조직 등을 취재하다 온갖 압력에 시달리고 때론 목숨까지 잃고 있는 탐사 저널리스트들의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노 soldier 등을 지키니, 전체 극복하자는 구축한 경우도 옮기고 이어서 주제별로 열린 150여개 세션을 통해 각 언론사의 탐사보도 성과와 취재기법 등이 소개됐습니다. 이탈리아 마피아가 아프리카 국영기업들과 결탁해 부를 축적하고 있는 실태를 파헤친 유럽과 아프리카 언론인들의 공동탐사 프로젝트 등 국제협업 모델들도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탐사보도의 주요 기법으로 자리잡은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 세션들이 다수 편성돼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한국 언론으로는 유일하게 Gijn의 공식 회원사가 된 뉴스타파도 이번 총회에 참가해 전세계 탐사보도의 경향을 파악하고 취재와 제작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최근 전세계에서 보도된 대표적인 탐사 취재물을 소개하는 세션. 뉴스타파는 지난 8월 보도한 해방 70주년 특별기획 친일과 망각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과 취재 과정 그리고 한국 사회에 미친 파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뉴스타파는 탐사 매체의 새로운 모델을 소개하는 세션에도 초청받아 독일의 비영리 탐사 매체 코렉티브와 함께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뉴스타파의 탄생 배경과 설립 과정, 주요 보도물, 그리고 3만 5천명의 안정적인 후원 모델을 정착시킨 비결 등을 소개해 큰 관심을 보았습니다. We did not accept a donation for a while, even though many people wanted to make a donation to New Star Park from the start. So in case of starting up, I would like to say that before you ask a donation from the public, prove that your content is worth a donation in advance. We believe it is part of a group of new models that our colleagues all over the world should pay attention to. It has been innovative from the beginning, centered on broadcasting using membership techniques using a non-profit model that there are a lot of lessons in the innovative practices of New Star Park. 이번 총회에서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는 언론의 역할, 특히 권력 감시와 부패 방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탐사 보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 탐사 보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모델로 뉴스타파와 같은 비영리 독립 매체들을 주목하는 세계적 추세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이번 국제 탐사 보도 총회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띈 건 뉴스타파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비영리 독립 언론의 성장입니다. 주목할만한 독립 탐사 전문 매체들이 소개됐는데 독일의 코렉티브도 이 중 하나입니다. 독일 최초의 비영리 탐사 전문 매체를 뉴스타파가 찾아가 봤습니다. 독일 베를린 전 세계적으로 비영리 독립 언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독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설립된 독일 최초의 비영리 탐사 매체 코렉티브가 있는 건물입니다. 설립자이자 발생인은 독일 주류 언론 출신인 데이빗 슈라벤입니다. 구성원들은 대부분 신문 출신이거나 데이터 전문가들. 하지만 영상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사무실 중앙에 방송용 스튜디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인 뉴스타파도 많이 참고한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뉴스타파 보도로 국정원 간접 사건을 꼽으면서 친일과 망각 등 최근 보도도 유심히 살핍니다. 그가 이런 비영리 독립 언론을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코렉티브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코렉티브를 설립하기 전에 슈라벤은 독일 내 유수신문사 등에서 기자로 일했습니다. 슈라벤은 기성 언론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비영리 매체를 설립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코렉티브는 탐사기사를 만화나 책, 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출판하는 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코렉티브는 탐사기사입니다. 코렉티브는 탐사기사입니다. 로봇은 탐사기사입니다. 그는 제 사항까지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지금 통해서도 스포츠와 일과의 토론이 활성됩니다. 네, 이 노출과는 생명을 기사에 전해주세요. 모든 걸 환상 전 Sawyer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그가 더 quy 특징을 생각합니다. 이제 나중에 questa 사례가至는 일과를 생각합니다. 기성 언론들이 겪는 경제적 압박과 이로 인해 보도의 질이 하락하는 것도 비영리 독립 언론을 만든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코렉티브에는 20명 정도의 기자가 있습니다. 인력 구성은 다양합니다. 잘 알려진 시사주간지인 슈피겔과 같은 기성매체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베테랑 기자들이 있는가 하면 언론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기자들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의 언론인들이 모여 독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생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국내 이슈에만 치중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MH17 사건에 진실을 추적한 기사.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인 TTIP, 즉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에 비밀주의를 고발하는 기사 등으로 국제사회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존재할께서는 문제의 한 가지 대응을 공개하는 데이터의 위협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이사항들과 함께 시리얼을 공개하는 데이터의 위협상으로 인상한 업체들이 중요성대하게辨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많은 기사를 통해서 인상한 우iąct을 유명히 가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구와는 어떻게 유럽과 전혀 일정에 의해서 연구와는 정부와 같은 전 세계에서 10년이나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TTIP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아리의 경제에 의해서 하지만 우선은 미국과 여노도, protect the world. 세계가 어떤 일어날까지 출연하는 것만 cheddar? 이것이 좋은 일부의 년이 가능한 것만으로 더 많은 한국이 필요한 것만으로 확인할 것만 조명을 해야지는 것만으로도 자존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특성한 일을 의미하는 것만으로 저희는 어떤 일을 더 잘 모르는 것만으로 의미하는 것만으로부터 지적하려는 것만으로 이 happening where we see a big problem, this is possible to be fixed, and that's necessary to be fixed. For example, when we work on right-wing terrorism we think this is a problem that affects our society as a whole and our society needs to react on this so we work on it. And we work on problems for ordinary people when it comes to my grandma. Your grandma, you know? The problems my grandma has got are the problems everybody's grandma has. So we need to fix it. The main difference is when we go on a story. Because we are not focused on a format, we are just focused on the issue itself or the topic itself. We can dig very deep. 우리는 많은 에너지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은 유럽에 더 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렉티브는 재단 등 소수의 고액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몇몇 큰 손에 의존하는 비중을 점점 줄이고 소액 기부자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3만 5천 명의 후원 회원으로 운영되는 뉴스타파 모델을 보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첫번째, 우리는 큰 도넛이 우리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몇몇 몇몇 몇 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우리는 멤버들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뉴스타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우리는 어떤 기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작한 룰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4 읽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생활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보통 우리가 입증한 패러가 있는데 우리가 입증하는 패러가 외부와 전화하지만 짝점을 받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걸릴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만큼을 통해 투하해 투하해 비증한 패러가 있는 거예요 매일 가능한 상대적으로 연장합니다 날씨에서 뉴스paper, magazine 보통 stories we make 녹음에서도 에서 버전주신을 만들기 위해서 itedисаж에 신뢰 의성을 하며 다양한 아래 Give you an example for a story we are doing right now we partner up with theater and we say okay we are going to write a play write out of investigation 지난 몇 년 사이 정치와 자본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저널리즘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탐사보도 전문 매체의 수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기성 매체에서 탐사보도가 실종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영리 독립 언론이 이상적인 탐사 저널리즘 모델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기성 매체들이 변화에 뒤처지고 있을 때 비영리 독립 언론에서는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세상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탐사보도는 여전히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남아있습니다. 미디어 크리지스는 세상에 다 똑같습니다. 미디어 확장됩니다. 미디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저장하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진짜 여름의 전문가가인 것입니다. 미디어 콘서트는 뮤직비디오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사람은 관심이 많더라구요. 희적한 경제는 과제에 불가한 사회를 통해서 시대에 유명한가인 것입니다. 인터넷에 일어나서 웹이터를 통해서 뉴욕물에 관한 경제에 비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들 아니다. 다음은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인터넷을 볼 수 있는 기능을 보겠습니다. 전통을 빼고 통제에 대한 전통적이 없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이 없을 수 있는 기능을 변경합니다. 뉴스타드가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인터넷 퍼포먼스의 이유는 그래서 이 그리시가 그리고 그는 새로운 것입니다. 기존의 경제라는 방법을 주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에 대한encing 인사의 문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며칠입니다. 인터넷의 경제라는 것입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